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채대임 C2선생입니다. 오늘은 여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바로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. 지금 이화여자대는 유튜브 댓글에 바로 좀 알려달라고 한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화여자대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화여자대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다단계 전형이 있습니다. 1단계 전형 그리고 2단계 전형이 있죠. 1단계 전형은 수능 100%입니다. 수능 100% 그래서 나의 수능 성적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지원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왜? 1단계에서 불합격을 하면 우리는 실기를 볼 자격이 주어지지도 못한 채 그냥 바로 불합격을 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1단계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본 학생들이 많아요. 지금 이화여자대 1단계는 몇 등급이면 통과할까요? 여러분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. 우리의 목표는 1단계 합격입니까? 아니요. 최종 합격이 목표입니다. 근데 1단계를 통과한다고 해서 어? 간신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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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내 성적이 통과를 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합격하기 어려워요. 왜냐? 2단계에서도 수능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기를 정말 원어덜 플러스로 약간 많이 잘한다면 상위권이라면 그때는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수능 1단계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간절하게, 뭐 간절을 해야지만 그거만 목표로 잡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 그럼 작년에 1단계가 어떻게 됐냐? 국어, 탐구, 탐구 자 수학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국어와 탐구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 1단계의 마지막으로 합격 사례가 어떻게 됐냐면요. 국어 4등급에 탐구 2등급, 탐구 4등급이었습니다. 자 그러면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마지막으로 성적은 누구였냐? 국어 4등급에 탐구 2등급에 탐구 2등급이었습니다. 자 탐구가 1등급 차이죠. 이 1등급 차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 합격을 했고 합격을 못했다. 이 사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2학생도 최종 합격은 안 됐습니다. 왜? 성적에서 너무 많이 점수가 밀린다는 거죠. 평균 지원자, 합격권의 성적대와 거의 대략 점수 차이가 2학생은 한 25점에 30점 차이 났어요. 그러니까 합격권이 조금 어려웠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실기 종목은 10m 업격 달리기, 그리고 제작용 관리기, 그리고 메디스 결정기 총 3종목이 있습니다. 자 어느 정도 실기를 해야 되냐? 이화여자 대학교는 물론 성적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텐데요. 평균적으로는 자 10m 업격 달리기에는 뽀빨콘입니다. 10초 10초 플랫 이게 가장 평균 기록 자 제자리에 걸린 뛰기는 225cm 메디스 볼 던지기는 저희가 알파벳으로 표현이 되죠. 알파벳 C 자 이 정도, 이 정도가 합격권의 평균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뭔가 생각보다 낮은 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실기상에서 이 기록이 나오기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.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화여자 대학교는 메디스 볼 던지기가 파울 기술이 조금 상당히 까다롭죠. 그렇기 때문에 실을 해도 잘하는 것이다. 라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학교 1단계 커트라인 그리고 불합격한 형적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평균 7기 기록제들은 이 정도가 된다. 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다음번에는 또 다른 학교로 선생님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화여자 대학교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